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종엽 고향병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윤춘호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있었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검찰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거나 건넨 혐의로 보고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돈풍 투 의혹에 관련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와 무차별 압수수색을 교탄한다. 정치 검찰과 끝까지 싸워서 무과함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관석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25분에 변호사 입회하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2021년 초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시작해,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요. 2021년 5월에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윤관석 의원 자택과 지역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유출원 논설위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의원실 말고도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검찰이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민주당 3선 의원으로 그다음에 전직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건의 개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5월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의원이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고 그리고 여기에 윤관석 의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윤관석 의원은 이번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돈을 뿌린 것으로 지금 돈을 뿌린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그렇고 이걸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잠근 전 사무총장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포래식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서는 이 정도면 압수수색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준 거라고 봐야겠죠. 이잠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에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는데요. 혐의를 보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가족처벌법상 알선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이 나왔네요. 자, 윤춘호 의원. 검찰의 구형보다 1심 선고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고요?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오늘 4년 6개월에 형을 선고받은 사건하고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이제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은 이제 확인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수사실 역시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된 사건에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의 자금을 주고받은 이런 뇌물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도 이정근 전 사무총장과 돈 거래 사실이 있었던 사업가 박 모 씨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혐의도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업가 박 모 씨거든요. 박 모 씨로부터 한 10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이렇게 형을 선고받은 건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더 형량이 높아요. 그만큼 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서는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니까 이건 한민수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의 정치권 의원의 정치권 의원의 정치권 의원의 정치권 의원의 정치권 의원을 통해 보다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좀 전에도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동봉투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검찰 수사와 또 윤 의원 입장과 현재로서는 대치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검찰이 어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정당이라고 해도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윤 의원 같은 경우 무고를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는 좀 시점이 민주당 저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노웅래웅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동훈 법무장관에 나와서 돈 봉투 부스럭거린 소리라고 상당히 자극적 표현까지 썼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기소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상당히 여론상 여권의 불리한 국면였다거나 이럴 때 또 기소를 하더라고요. 대장동 특검도 일체 말아앉고 있다가 대장동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니까 갑작스럽게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번 경우도 저희들의 의심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국 CIA의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굴욕적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의 최고위원들의 막말과 정광훈 목사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죠. 여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가 꽤 오래된 걸로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윤관석 의원을 한 2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하다 보면 이런 의심도 좀 받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욱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관석 의원이 정치 탄압이다,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인 중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냥 상투적으로 한 얘기가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4년 6월에 어떤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의 구역량보다도 더 많은 선고를 받은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도 그때 검사에 대해서는 출동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윤 의원한테, 윤관석 의원한테 검찰이 착수한 이유가 그 핸드폰에서 포렌즈 결과 대화 내용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다 녹음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다 구체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이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뭐 얼마든지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잘나가고 있는데 그런 수사를 해서 찬물을 끼얹어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온갖 요직을 다 겪었더라고요. 다 거쳤더라고요.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서초갑 위원장, 구청장 후보 그다음에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어요. 계속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후원회장을 하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이분이 뭔지 아까 이제 노웅래 의원도 일부 돈이 전달됐다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저분이 있고 이분은 또 윤관석 의원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포렌지칸 핸드폰 그 내용이 더 공개가 되거나 더 확인이 되면 또 어떤 쪽으로 불똥이 튈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직을 차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차차 밝혀지겠죠. 민주당은 검찰의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권의 불리한 상황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당이나 이렇게 통보 오거나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당에 통보 온 건 없죠. 네, 당에 통보 온 건 없고.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지금 드러난 거는 20군데 정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것만이 사실 관계이죠. 나머지는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저번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인유당 쪽에서는 군면 전환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군면 전환용이라고 보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 수석대변인도 말씀하시고 저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회의가 상당히 오랜만에 열렸는데 거기에서 중진들하고 지도부 연속회의에서 많은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당대표나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욱인가요, 원내대표께.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왜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하는데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느냐. 당에서 끊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자성롬 물론이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또 태용호 최고위원 간에 또 놓고 또 설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정광호 목사는 바깥에 있으면서 정치인은 국민의힘은 내 말을 들어라. 그 200성 한국계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사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는 정광호 목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공경한 처지가 맞습니다.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외교 청소에 넣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과도한 의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당, 제1야당의 중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 수사가 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밝혀진다면 국면에 있어서 국민들을 받아들이기에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입장이 다르겠죠? 당연하죠. 아니, 민주당에서는 기승전 정치 탄압, 기승전 반일, 기승전 음모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드려도 한다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검찰 쪽에서 들으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돌았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그 당사자 1명은 실형을 4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또 그 관계자들이 지금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꾸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을 떠넘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적어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것을 보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을 보면 그게 혐의 없는 그냥 가공의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해 보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이건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전선동 체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춘호 노설위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돈 봉투가 돌았다면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에는 전당대회에서도 만약에 돈 봉투를 뿌리게 되면 처벌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 관계자 또는 선거인, 참관인들에게 금품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 한마디로 전당대회에서도 돈 뿌리면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저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던가요? 그때 박희태 대표가 선출이 됐었는데요. 그때 돈 봉투를 지역에서 올라온 대회원들에게 뿌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시 고승덕 의원이 폭로를 했었어요. 그것도 4년 뒤에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지내신 분이죠. 그분이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 당내 행사에서 돈을 뿌리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처벌의 근거, 처벌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번 사건이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기소가 돼서 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윤관석 의원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이에요. 당시 송영길 캠프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과연 그러면 이정근 전 사무총장 선에서 끝날 것인가. 이것이 혹시 윤관석 의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또 윤관석 의원의 윗선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의원 관련 수사권은 검찰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